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왕TV 입니다. 오늘은 롤렉스 서브마리너 구형과 신형 콤비 모델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저번에 금통 모델은 보셨죠? 구형 금통 모델은 아직 리뷰를 안했고, 신형 금통, 청금통이랑 흑금통 해드렸는데 오늘은 흑판 콤비거든요. 다른 기능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요. 그냥 기본 베이스가 스틸에 금이 들어갔구요. 테두리도 금이고,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인서트 이런 부분도 금이고, 초침, 분침, 시침 이것도 금이에요. 용두도 금이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빼고는 다 스틸입니다. 이게 이제 신형 서브마리너 콤비 모델이구요. 이제 구형 모델인데 이거는 이거보다 더 구형 모델은 여기가 스틸이에요. 이 부분도 여기도 다 근데 이게 한번 구형 중에서도 신형이죠. 이게 바뀌었고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여기 옆을 보시면 여기가 금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쵸? 깡통 이라고 하면 됐죠? 깡통. 이게 오히려 착용감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네, 비어 있죠? 이 스틸 부분도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형은 보시면 꽉 차 있죠? 무게감은 더 있구요. 착용감은 구형이 더 좋다는 이유가 이 무게 때문입니다. 가볍기 때문에